아니, 부산 세미나 간다. 아니, 많다 걱정하나. 걱정할 것도 많다. 응, 나도 사랑해, 큰 누나. 둘째, 셋째, 넷째 누나한테도 사랑도 전해둬. 아, 맞다. 그 슬기한테도. 아, 사무장님. 방금 저 홍콩 편 비행기에 송중기 탔대요. 인간이 아니래요. 다 비드래요. 진짜? 대박. 아, 아침 광비행기에는 정유노 타고요. 오, 개 탔네. 한턱대 쏘라 그래. 그니까요. 완전 부러워요. 우리 지금 뭐 탔으면 좋겠다. 강다니에? 이 정석? 조인석? 정우성이다. 어디요? 정우성이 어딨어요? 저기. 정우성이다. 하다로. 오. 어디, 정지영. 대박. 하다로. 누구예요? 신경 꺼. 신경 끌 게 아니던데요? 눈빛이 지글지글. 사무장님, 나한테 딱 걸렸어요. 이거 완전 그건데요. 썸. 콩! 또 시작이다, 또. 진진아. 사진진. 어, 들어와. 아줌마 심부름. 너 먹고 나 바빠. 다 먹어. 꼭꼭 씹어먹어. 열 번 씹어먹어. 어. 너 오늘 뭐해? 오늘 영화. 절작 발표해. 뭐? 너 오늘 뭐한다고? 절작 발표해. 우결. 잘해라. 넌 뭐라고?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미팅. 잘해라. 알겠다. 만나다. 굿. 우 einen. 고맙습니다.